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재개발, 재건축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